정글 스피어로는 아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태풍성장의 비약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놨거든요 여보초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아아 고맙습니다 정리를 전하고 어딨습니까 2100개 아 많이 났네요 그래도 코인이 슐로 성향 텔레포트는 필요없을거에요 마냥 눈에 보이는거는 사자고 빠르게 코인을 쓰고 빠지자고 음 나머지는 굳이 지금 살필없이 나중에 천천히 사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젬스톤 좀만 깝시다 아 젬스톤을 까는 이유는 이제 오차 이용할때 부족해가지고 성향은 음 성향은 음 음 아 아 아 태풍이 뭔데 저기 성향이 슬로스 슬로스 장비를 드리고 어 빠른 빠른 재장점 그렇구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% 인데요 아 아 9.93% 아 경험시 2900억정도 2944억정도 오르네요 그래서 거의 10% 정도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템 팔린거 보여달라구요 팔린게 있나 어 없네요 요거는 팔아치우자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